평화로운 휴일 아침 빨간 날에도 임무에 한창인 FBI 요원들이 있습니다 극비해 호송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말이죠 철저하게 짜여진 호송 계획 하지만 그런 요원들의 노력은 물고품이 되고 말았으니 요원들은 한순간에 전멸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이 그대로 깔끔하게 말이죠 그리고 그 사이 쇼핑몰 경비원으로서 신입 교육을 받고 있는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에디 전직 해병대 대위입니다 긴 파견 생활을 마치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운의 가장이었죠 그런데 이때 갑작스레 도움을 청하는 한 소녀 소녀는 방금 전 기습의 생존자였습니다 FBI 호송 임무에 보호 대상이기도 했었죠 소녀의 등장으로 인해 한밤중에 쇼핑몰은 사건에 휘말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범죄 조직의 무시무시한 음모의 말이죠 월요일 11월 12월 24일에 거대한 범죄 범죄 선배 경비원의 트롤 짓을 서둘러 저지하는 주인공 악당들이 자신들을 놓아줄 리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죠 Rabbi, what witness? 666, the gang until he got the brilliant idea she is supposed to testify tomorrow what? they're coming back disabling our cars oh my god we have to get out of here no, we can't leave of course we can and he's gonna get you killed you wanna get home to your wife and kid? stay in the building you have a plan by now the feds know she's missing 그리하여 본격적인 방어체계에 들어가는 대원들 FBI가 사태를 파악하고 구조를 보내기 전까지 최대한 버텨내야 했습니다 쇼핑몰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일행들 하지만 악당들 또한 주변의 모든 조직원 소집을 완료하고 있었으니 경비원 5명 대 무장악당 50명에 말도 안 되는 대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쇼핑몰 내부까지 밀고 들어온 악당들 하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전장을 누비던 주인공의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선을 다해 악당들을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에는 일행들 각자의 자리에서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중 최강의 활약은 주인공이었지만 말이죠 간신히 막아낼 수 있었던 악당들의 공세 때마침 순찰차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세만 버티면 되는 것이었죠 선배 경비원의 툼으로 정문을 막아내는 사이 비상탈출구 쪽 경찰들과 합류할 수 있었던 주인공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으니 소중한 동료들은 그만 희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녀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제이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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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이 목숨 걸고 파괴하려 한 것은 주차장 우선 방해장 치였습니다 소녀가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차량 안에 숨겨뒀던 비밀무기까지 제이어미 소녀증인 한 명을 없애기 위해 모든 조직원을 동원했던 악당들의 모습 결국 그는 주인공과 소녀의 멋진 팀워크로 인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다시 친척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소녀와 영웅으로서 가족들과 제외하게 된 주인공까지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직 해병대의 멋진 활약기 넷플릭스 범죄 액션 시큐리티였습니다 악당들을 막아내는 각종 함정들의 향연 왠지 나홀로 지배가 떠오르는 건 저뿐만인가요? 악당들이 주의을